2021 철인삼종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중등부 경기입니다. 철인삼종 꿈나무 선발전 총 14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300m, 사이클 6.6km, 달리기 1.6km를 진행합니다. 경기 시작 전 심판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 입장이 깼습니다. 경기체육중학교 서가연 선수가 입장합니다. 가장 긴장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연희중학교의 설지민 선수입니다. 경기체육중학교 양일스더 선수. 경기체육중학교 윤서영 선수입니다. 곧바로 이소정 선수와 고성여중의 이시연 선수입니다. 충렬여자중학교 이효은 선수입니다. 설악중학교의 장윤서 선수. 고성여자중학교 조아진 선수입니다. 충렬여자중학교 최민지 선수. 경기체육중학교 홍지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성여자중학교 최아영 선수입니다. 충렬여자중학교 홍유빈 선수. 마지막 설악중학교 홍지호 선수가 입장합니다. 선수들이 스타트를 기다립니다. 긴장되는 순간. 여자중등부의 경기. 경기 출발합니다. 여자중등부 수영 300미터 출발했습니다. 경기 초반 선수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Tonight. 맞아요, detta 조금 더ikes. nothingeni forward IG시는. Inspireند 선했습니다. 재선 선수의 선수입니다. 힘차게 반원점을 향해 가는 선수들. 반원점을 돌아서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aje서 한지 명 einig,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수영에서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두그룹의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영 300m의 마지막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1위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는 충렬여자중학교의 홍유빈 선수입니다. 자, 뒤이어서 2위와 3위 선수가 홍유빈 선수를 쫓고 있는데요.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홍유빈. 자, 수영을 마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홍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홍유빈. 자, 수영 기록을 4분 13초 기록합니다. 자, 뒤이어서 장윤서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수영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유빈 라인을 넘어서서 자, 사이클 출발합니다. 자, 선수들을 쫓고 있는 장윤서 선수 역시나 곧바로 사이클 출발했습니다. 자, 현재 선수들 체력적으로 조금씩 힘들 수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침착하게 라인을 넘어서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 선수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그룹 홍유빈, 장윤서, 이소정. 수영 기록의 4분 13초, 4분 22초, 4분 25초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이클이 힘차게 출발하면서 최하영 선수 역시나 빠르게 선두를 쫓아갑니다. 홍유빈, 장윤서, 이소정. 자, 수영에서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4, 4, 4, 5, 3, 4, 5, 4, 5, 4, 5, 6, 7, 7, 8, 9, 9, 10, 9, 10, 10, 10. 자,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힘차게 페달을 밟으면서 선수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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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장윤서 선수가 자전거 1위로 기록이 됐고요. 자 뒤 이어서 선수들 자, 일렬로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힘찬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체력적인 한계를 조금씩 느끼고 있을 선수들. 이시현 선수의 모습까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침착함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성려 중에 최하영 선수. 자, 모습을 나타내는 선수는 설악중학교의 장윤서 선수입니다. 곧바로 뒤에는 홍유빈 선수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사이클에서 2위를 위로한 홍유빈. 곧바로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자, 홍유빈과 장윤서가 수니까 다시 한 번 뒤바뀌었습니다. 우선 사이클까지 봤을 때 사이클에서 장윤서 선수가 이리로 들어왔고요. 선수들이 기록 단축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자, 북버로 사이클을 내려놓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양해수서 선수가 조금. 자, 본인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침착하게 달리기를 준비하는 양해수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사이클까지의 기록. 장윤서, 홍유빈, 서가연 선수가 지금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좋아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힘든 발을 이끌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거친 숨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시현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선수들. 최하영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하영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나타내는 선수는 누굴까요? 선수의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자, 들어오는 선수는 홍유빈 선수입니다. 홍유빈! 홍유빈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위로 들어오는 중렬여자중학교 홍유빈.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곧바로 주저앉았습니다. 2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설악중학교 장윤서 선수입니다. 자, 홍유빈 선수가 곧바로 구축을 받으면서 이동을 했고 자, 3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경기체육중학교 서가연 선수입니다. 서가연 선수 역시나 거친숲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자, 흥지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뒤에 양해스더가 조심합니다. 양해스더가 조심합니다. 양해스더가 들어옵니다. 홍지우가 4위 그리고 양해스더가 5위를 기록합니다. 양해스더가 선수는 또 조금은 뒤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6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경기체육중학교 홍지우 선수입니다. 양해스더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수영과 사이클에서 거리가 조금 벌어졌는데 달리기에서 기록을 단축합니다. 6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경기체육중학교 윤서영 선수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소정이 8위로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앞으로 나아갔던 선수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충렬여자중학교 최민지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민지 선수가 9위를 기록합니다. 뒤이어 들어온 선수는 충렬여자중학교 이호은 선수입니다. 이호은 선수는 10위를 기록합니다. 자,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희중학교의 설지민 선수가 11위로 들어옵니다. 기록과 상관없이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발을 내딛었습니다. 고성여자중학교 좋아진 선수가 12위로 들어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동을 하고 있고 자, 13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고성여자중학교 이시연 선수입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이시연 선수가 13위를 기록합니다. 자, 최종 기록 홍유빈, 장윤서, 서가연, 홍지우, 양이스러 총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안녕! 이시연 선수는 4명의 선수는 5명으로 집중한 선수는 5명으로 신경 수송합니다. 소금 1명으로 운행을 내셨는데요. 시erton 10명의 선수는 5명으로 사무입니다.